우리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사라이싱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해외지교회당 및 자모실 장애인교회 모든 성도님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보금의 동욕자이십니다. 단임 목사님 현재 미주렘넌트대에 참석하신 후 귀국 중에 계십니다. 단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일심전임 지속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은 증경 총회장이시며 또 엘림교회 단임 목사님이신 조경삼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대비 기도하시는 장노님의 그 힘찬 기도, 그도 은혜로운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계목말을 위해서 중심에서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 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예원계 교회 재단에 서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90년에 그랜드캐넌을 가서 보고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장가계를 몇 년 전에 한번 다녀왔는데 너무 기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죠. 왜 만드셨는지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도계 소지의 4장 1단에 보면 하나님 성부성자 성령님께서는 자기의 영원한 권능, 지혜, 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유형, 무형의 세계와 만물을 6일 동안 심히 선하게 무로부터 창조 혹 제조하셨고 그것을 기뻐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최고 걸작이 우리 사람인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역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문답에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만들었고 우리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있다. 그런 결론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세상에 보내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대답은 요한복음 3장 16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일까요? 그 해답은 요한복음 1장 5절 6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마누미야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을 때에 수많은 천국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성경에 여러 교회들이 나오죠. 그중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대단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 중에 시장에서 파는 식자재 중에 우생제물로 바쳤던 것을 사먹는 문제로 또 한 번 논쟁이 크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보리사도는 그것을 사먹는 일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기의 양심과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설파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을 그것이 우상 재물이냐 아니냐 따질 것도 없고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그것도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를 따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영광 그 다섯 글자의 첫 글자를 대지로 삼아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겠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글자는 합니다. 하나되게 하는 일에 힘써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초대교회의 특징이 바로 하나되게 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원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완전한 원네스를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4대행전 4장 32자로 보면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파울 사도는 로마 옥중에서 자기가 3년 동안 목회하던 에베석 교회에 편지했습니다. 파울 사도는 성교사이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 있질 않았습니다. 에베석 교회만 3년 동안 제일 최장수 기간 동안 이 교회에서 목회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향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절하면 그 교회 사탄이 틈을 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그 다음에 나지요 나를 내려놓아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두 번째 글자에 나 나를 내려놓는 것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앞에서의 배수교회에 곤면한 바울사도의 말씀 중에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라고 오래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겸손, 온유, 오래참음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초대교회는 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내려놓았습니다. 인종의 차별도, 지위의 고화도, 신분의 구별도 전부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내려놓는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일을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평안의 맨인질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하고 우리를 풍렬시키지만은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툼은 나를 내려놓지 못함으로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르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는 내려놓고 대신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나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즉 자신의 관계된 것을 내려놓고 대신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중에 님입니다. 님과 함께 풍성한 교제를 가지시면 됩니다. 님과 함께 그러니까 어떤 가수가 붙는 저풀은 초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면 언제나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여러분은 가정에서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 중에서도 주님과 함께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주님과 함께 하다가 장사할 때는 다른 욕심하고 함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와 함께하면 안 됩니다. 시편 1편은 저는 시편의 전체 주제라고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그렇게 봅시다. 악인의 결을 쫓지 않고 죄인의 결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주님과 함께 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노래방이나 유흥을 즐기는 곳에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직접 죄를 짓지 않을지라도 그런 곳은 성도에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유익이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석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윤리적 지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성도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면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은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소통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주님과 나와의 침실입니다. 그곳에서는 일상적인 대화만 아니라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주님과 나만의 미래를 속삭일 수가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입니다. 영광스러운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성도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문 28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4등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라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이 말씀 전에 제 아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해보고 하심이 있댑니까? 당시에 로마 제국하에 있었죠. 그때 주님 대답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과문강장으로 가신 것이 아니고 보금의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도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원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했습니다. 영광스러운 보금천도의 사명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베드로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리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세의 예수 그리스도로만이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하미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숫자가 많아지는 것 그게 그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하나님의 교회에 오므로서 구원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자신이 하나님께로 갈 시간이 다가왔을 때에 그가 마지막으로 뒷부대교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안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보험을 전파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의의 멸류안을 주실 것입니다. 시들지 않는 멸류관을 주실 것이고 생명의 멸류관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전도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 영광 가운데 광입니다. 광야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이류와 같은 사나운 짐승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보라하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갓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열 번이나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사탄의 심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광야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전도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거칠고 사납습니다. 원수가 득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예배당 안에서는 잘 믿는데 예배당 밖에서는 잘 안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곧 광야에서 성도로서 덕을 세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초대교회 재직을 뽑을 때에 칭찬 듣는 자를 뽑으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물론이고 사탄의 용인입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보금을 증가하면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지금도 보금을 들고 세계 현장을 누비는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보금을 들고 나가서 보금을 증가하는 그 현장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에 기로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66권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66권이 장수로만 1189장이에요. 절수로는 3만 173점나 돼요. 그것을 다 뒤져볼 것입니까? 성경을 1년에 한번 읽으려면 하루에 3장씩을 읽어야만 한번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고 그리스오인으로서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궁극적으로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아니면 영광을 가리겠는가를 따져보시면 그냥 답이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육이 유익하면 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오인으로서 덕을 세우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의 행동들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는 확신이 된다면 생명을 걸고 실행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선한 신앙 양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면 목숨 걸고라도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행스로 하답을 하면서 조금 전에 대지입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한 자씩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 나 임 영 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해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위에 죽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었다면 나를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기도할 위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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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